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오늘도 라이브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클레이 말고도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바로 채널 챌린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뭔가 많이 형이상학적이고 뭐랄까 조금 이렇게 판타지적이고 뭔가 유니콘 같은 맛의 어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쵸? 오잉 오잉! 채널 챌린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오오오! 짜잔! 보이시나요? 채널 챌린지! 멜로나 아이스크림 한 개를 주걱으로 넓게 펴줍니다! 단아 초콜릿 3분의 1 개를 잘게 부셔 넣어줍니다! 초코우유를 스윗쩍 부어줍니다! 코사코사코사코 이렇게 다 섞었고요! 그리고 맛을 봅니다! 이때 나라의 맛은 매운 크림 물냉면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 달님께서 채널 챌린지 해시태그 해주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요? 하는 거 같지 않나요? 이대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맛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음음음음음! 와! 팔판이 없어서 얼음에 소금! 어?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 네! 다소 길길하게 생긴 것 같은 저 소스! 샤가샤가샤가샤가샤가샤가샤가! 더 주셨어요! 우와! 뭔가 멸망해가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이로 짜잔! 만들어주셨군요! 우와! 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런 생각하는 맛보다 막 완전 이색한 맛은 아니었다고요! 우와! 아쉬운 게 있다면! 불닭 소스 맛이 조금 많이 나기는 하죠! 워낙 좀 강렬한 소스기는 하니까요! 아! 당신도! 될 수 있다! 레시피대로 아니어도 블록의 백종원들처럼 느낌대로 만들어봐요! 네! 한하라 테린지의 도전은! 계속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기를 많이 많이 흘려주세요! 와! 흐흐흐흠! 뷸! 충격과 공포보다 님들은 먹지 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중! 존중합니다! 취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귀여워! 귀여워! 자! 메로나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뿌시뿌시해서 넣어주셨고요! 응! 와!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와!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와! 그만둬! 그만둬! 시뻘!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계시는군요! 이 색깔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불닭 향신료 냄새가 너무 세서 재료들을 다 때려부었고요! 거의 다 철판 아이스크림으로 돌아갈 수 없으네! 그리고 채나라 챌린지의 최후! 결국 못 먹고 사야기 좀 좋겠는데! 매운 쿨인 물약는 맛이 뭔지 궁금한 당신! 당장 채널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아련한 마무리! 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글이었어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이런 필력! 네! 그리고 이 아련한 마무리까지 나라 별 5개 드립니다! 오! 챌린지 감사합니다! 5위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솔직하시군요! 가끔은 새로운 거! 가끔 새로운 것도 드셔보고! 네! 그래야죠! 개인의 어떤 용기로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책임질 수 없어요! 나라는! 나라는 여러분의 어떤 위장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나라는 책임질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하하!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